어제 가게에서 어머니도 힘들어서 가게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없네. 여러분들 신경질이 나지 않아요? 어디 나갔다 왔는데 밥이 없어 봐. 배고픈데. 신경질이 났어.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저번에 제가 울금 덮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잘 덮음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강황하고 울금은 틀립니다. 강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거의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황은 재배가 안 되고 울금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는 거를 저는 항상 빼놓고 이렇게 물을 끓일 때 안 넣어먹을 때도 있지만 거의 이거를 한 두 개 정도를 넣어서 물을 항상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넣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안 넣어요. 여러분 많이 안 넣고 그냥 제가 그랬죠. 많은 양을 저는 섭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밥을 하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두 쪽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 쪽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살리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나 여러분 어저께도 그 매장에 갔더니 어제 온도가 영상 3도 오던데요. 그리고 이제 불을 막 지피니까 5도에서 제가 매장에서 자는 온도는 영상 5도에서 9도 높을 때는 9도뿐이 안 올라가요. 그때 그렇게 그 시간대 제가 그만큼 그 온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서 22도인데도 추운데 나는 가게에서 5도에서 어떤 때 0도까지 떨어져. 0도에서 9도에서 잔단 말이에요. 영상 9도 근데 멀쩡하잖아. 멀쩡하잖아 여러분. 그거는 이런 데에 답이 있지 않을까. 내 체온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옛날에 추웠어 몸이. 이거 엄두도 못 내요 여러분. 가게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추워갖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하나 알려주는 알려드리는 그 방식대로 제가 해서 지금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아 영하 0도에서 여러분 저기 그 9도까지 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춥다 이런 거야. 그냥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잖아. 지금 한 달 넘게 가게에서 자는데 0도에서 9도 여러분 감기 한 번 안 걸렸잖아. 목이 좀 칼칼한 건 있어요. 가래가 좀 끼고 그런 건 있는데 뭐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울금을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못 넣죠. 울금의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이게 지금 조기컵으로 한 4컵 분량입니다. 밥을 지을 때 이렇게 4컵 분량에 그 다음에 찹쌀하고 그 다음에 잡곡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잡곡. 옛날에는 잡곡을 많이 섞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소량을 하고요. 지금 현미를 넣어야 되는데 현미를 제가 지금 뜯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제가 현미를 지금 안는 거예요. 그래서 잡곡은 여러분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조금조금조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울금은 이렇게 넣으실 때 여러분 그냥 두 개만 넣으셔. 많이 넣지 말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하게 먹으면은 진하게 먹으면 물 두 잔 드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진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우 이거 봐. 여러분 너무 잘 덮어졌죠. 이렇게 덮을 때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건조 과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용기에 이렇게 넣어도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몇 년이 흘러도 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벌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봉을 잘 하셔야 돼. 안 하면 여러분 벌레 있잖아요. 안 생긴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조심하셔서 밀봉 꼭 해놓으시고 비닐에다 쌀 때는 몇 개 다섯 여섯 겹을 써야 돼. 그냥 한두 겹으로는 벌레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표고는 여러분 이게 약간 놀이끼리 하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표고도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거는 식초 때문에 그래. 식초에 담궈놨어서. 그래갖고 보시면은 이 표고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말려서 보관을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 불에다가 살짝살짝 덮으시면 맛이 훨씬 좋아요. 구스름하고 찌개 같은데 된장찌개 뭐 육수를 넣으실 때 훨씬 여러분 그 뭐라 갈까. 그 이제 맛이 부드럽고 맛이 여러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뭐냐면 벌레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여러분 봐봐요.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드실 때는 봐봐요. 여러분 다 봐봐. 표고 슬라이드된 거 이렇게 4컵 분량이에요. 이렇게 4개뿐이 안 넣었잖아. 거기다가 이게 산사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종이야. 우리나라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저게 하는 거에요. 이게 큰 거 그거는 약간 수입종자에요. 이렇게 산사육은 위장을 좋게 하고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산사육과 그 다음에 이 젖골목은 여러분 뼈에 좋지요. 이 젖골목 같은 경우나 이 산사육은 밥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하셔도 돼요. 두세 번. 한 번에 다 우러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귀찮다. 이게 그러면 이 팩 아이고야 이거 떨어졌다 여러분. 왜 떨어지니 너. 손에 힘이 없나 봐. 다시 팩으로 이 다시 팩으로 이거를 넣어서 여러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깔끔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빼 빼 이걸 빼. 처음에 다시 빼겠어. 근데 이제 귀찮아.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해요. 그래서 이 울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상당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밥을 하실 때 한두 개만 넣으셔야지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또 이걸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향이 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 그 다음에 당뇨, 면역력 이렇게 좋아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드셔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산사육과 그 다음에 적골목 이렇게 산사육, 적골목은 계속 들어가요. 근데 다른 재료들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이고 나를 세고 왔더니 힘드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전 이따가 아마 고사리 뽑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따 뵐게요.